뒷뒤뒷 선에 6.6초인가? 좋다 끼고 막 쌓아돌아당겨야 돼 섬 있으면 섬 뒤샷하고 뭔가 콜베르랑 마인체를 섞어놓은 기분이야 느낌이 그래 속도 막 올라가 지금 한 명 몰라 두 번 파 나 지금 이거 두 번째라니까 이마 나는 뭐 가감속이었더니 가속이었더니 그런 거 느끼면서 타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배가 있구나 하고서는 그냥 타는 거야 난 와봐 좋다 막 미끄러진다 레인저가 극폭을 잘 맞추네 레인저가 극폭을 잘 맞추네 레인저 지금 또 맞췄네 쩐다 레인저 레인저 왜이렇게 그래 킹조진은 아직 안 들어왔고 웅 mat response Taylor 1 acaks 유일한 단점, 2연장이다 유일한 단점, 2연장임 장갑이야 7티어라 면미를 받아도 이상하고 딱히 단점이 없는데? 피탐 9.4지 속도 엄청 빠르지 선에도 좋지 150mm인데 독일제라 몇가지 뚫더라? 어쨌든 38mm까지 뚫고 소나도 5.5km지 딱히 뭐 없는데? 딱히 뭐 없는데? 장전도 빠르지 아 맞다 포각 좀 구린거 근데 포각 구린거 뭐 딱히 문제가 안되고 어차피 기동으로 커버치면 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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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쐈어 언제 쏘? 놀래라 캘리포니아였나? 이번에 비스야 호호 호호 이 탄이 이렇게 안박혀? 이거 이 탄이 이렇게 안박혀? 오 저 ㅈㄴ 뚱뚱하다 아니 14km가 떨어져있는데 뚱뚱하게 보이냐 뚱뚱한거지 자네 어쨌든 예? 5초 마인치가 몇이더라? 얘는 5초 4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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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초 2초 콜베르 타는 느낌이야 기동성 살려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 해가지고 어 잠깐만 이거 잘못하면 나 죽을 것 같은데요 오호 훨씬 좋지 얘 지금 속도 끼고 최고 속도가 37노트야 안 끼고가 36노트였나 그러고 음 음 음... 근데 7티어라 잘못 걸리면 한 방에 훅 가 7티어라 잘못 걸리면 훅 5티어라 7티어라 다 거기서 거기지 선수 선비 16미리 5티어라 25미리 근데 솔직히 의미 없고 저 티어 독수는 터틀백 그런거 있어봤자 활용도 못해 백감은 죽어가지고 오 좋아해 비타민고 에잇 에잇 너무 뒤에서 왔네 그냥 빠른 마인츠 장갑을 포기하고 기동성을 얻었어 에잇 재미용으론 괜찮은데? 어차피 독일제 150미리 엔간한건 다 뚫고 저 티어에서 타는건 문제없어 어차피 다 뚫으니까 만능을 바라면 안돼 만능을 바라면 안돼 그러니 뭐 고국어 TJ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했다고 벌써 10만딜이지? 안 아파 안 아파 이제 어쩌지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지는 건데? 왜 지는 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따, 더럽게 안 맞네. 쌍불이야. 아, 불 끄었어. 야, 멈춰있는 애한테. 딜은 많이 했다. 어차피 포팔로나 디모이나 타는 게 좀 다른데. 아, 불 끄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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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 끄었어.